드바데 출발해 보겠습니다 드가자 주말 드바데 드가자 아 하기전에 가차 한번 하고 가자 바쇽 안해봤어요 이번에 했던 이번에 했던 그 뭐야 이번에 했던 그 아이언하트가 바쇽이랑 비슷하다던데 자 오늘이야말로 제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아 나에게 힘을 줘 스프링드를 먹을 수 있는 힘을 줘 네 저기서도 나와요 여기도 있음 힘을 줘 여기 스무린드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는게 나와봐요 왜냐면 이거 확정 확정 범위가 있어 통상 확정 간다 제발 노란색 한 3개만 나오자 그동안 그동안 안 나왔던 노란색 한 번에 따위 아잇 어? 원기역 모면 안되나? 자꾸 누가 내 원기에 동약을 타는거 같은데? 내 원기에 누가 자꾸 동약 타냐?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내 원기에 동약 탔어 망했다 또 거짓했다 또 열심히 벌어야지 누군가 내가 스프린트를 얻는걸 방해하고 있다 도끼를 탔다 도끼를 탔다 네 아니 애초에 최근에 뽑은 가차 다 노란색 어제 한 번 떴구나 노란색 오반이 나와달라고 했는데 진짜 오반이 나오긴 했는데 소년 오반이 나와버린 건에 대하여 오반아 놔줘 했는데 오반이가 나오긴 했었어 근데 청년 오반이 나와야되는데 소년 오반이 나왔다 150이 끝인가보다 다 150에서 안 올라가네 레벨 150이 끝인가 봐요 150 이상 보는 사람이 없어 150 이상 보는 사람이 없어 150 이상 보는 사람이 없어 경량 back 10.5.3 가난이 압도적인 파워 자주봄 옆 동네 사람 옆집도 아냐 유튜브면 옆동네야 노래 잘 부를거같은 유튜브 뭔가 사람 냄새가 날거같은 유튜브 저복 저복 안와줘요 라나다니 이모티콘 난리 났죠? 이모티콘 난리 났다니 이모티콘 난리 났다니 막 near 어치대 또 야 손도 해야 될yle 천리차 손이 없으면 못 살리겠는데 기킬У고 있어 엥 Employed 에메리 유형 난 못살이랬는데 순간이동 없어서 이제 죽은 듯 사람 냄새가 나 소리가 너무 좋아 기동기부터 차였습니다 자 새로운 기동기입니다 슬쩍 뭐지? 왜 안보이지? 자아 테 도이치까지 갖다주겠습니다 뭐지? 분명히 기동키 레이더인데 기동키가 안보인다? 뭐지? 한바퀴 쭉 돌아다는데 아니면 어디 구석에 장바퀴 했나? 여기 있다 아 구석에 박혀있었네 여기 완전 구석이네 이 사람이 아마 마지막으로 인간이?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이 주방가야돼 도로군볼 3개 하나는 아까 네퍼가 네퍼가 야지로베 죽이고 먹었고 뺏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칼리크호 여기 며탈려있는가봐 개기없노 저기 설치하고 드래곤볼을 딱 뺏어오면 승리플랜은 안돼요 따로 변수만 없으면 근데 어차피 타임머신 나오면 자연스럽게 드래곤볼은 뺏을 수 있거든 어? 설치 못했네? 양파녀님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야지로 베로베로 이거 위험하다 뺏어진다카 안받였나? 안받였나? 보급까지 벅이야 변제하면서 승부들 드래곤볼 레퍼한테 있는거 모르나? 어? 떨어졌다 냉 bord의 뺄딤들 어차피 아싸 베리터 라니스 고맙다 베리터 나이스 타이밍 이 타이밍이다 어구 위치가 좀 야식 꿀이 하네 아 이 위치 이래요 아악 미니 동굴 지금 신경이 나왔다 나왔다 오 딱맞겨졌네 1인분 1인용 1인분용 보급이었다 내가 다 먹어 빠졌다 내가 다 먹어서 내가 토벌할거야 오 싫어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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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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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엑 비겁하다 매짓다 지파로 도망가다니 역시 오늘도 악귀 농도가 짓네요 극 advers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스피 한 번만 확인해볼까요? 그렇게 높진 않은데? 400명! 400! 결사들 주말치고는 좀 낮은 편이죠? 1번째 3번째 3번째 하이켄 사세대 몰아올까 무언가 미션이 걸렸다 배지터 각 단계마당 1킬당 저게 무슨 뜻이죠? 배지터를 제가 죽이라고요? 내가 배지터로 죽이라고? 내가 배지터를 죽이라고? 그쵸? 그 얘기죠? 아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내가 죽일 필요 없어? 그냥 죽기만 하면 돼요? 미쳤다 터럴 될 수도 있는데 끌리긴 하냐? 아! 아! 제베메 녀석 운도 좋지 아니 보통 이제 미션하면 내가 킬을 해야되니까 안돼 제베녀석 민나 민나 힘을 내 민나 래퍼는 죽여야돼 래퍼는 죽여야돼 따로 덤비면 안돼 도망쳐 유진 작화 줄 건 줘 저 사람은 살릴 수 있나? 도망쳐 거기서 스카우터를 했어? 안 튀기지 앗 요시 새로운 기능을 찾았다 안먹어? 쌈 쌈 쌈도류 쌈도류이 제베네 래퍼 베지턴은 좋은 곳으로 보내주자 아 됐다 앗 부 운다리 없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네 에라이 똥같은 오토바이 아마 비에 알박고 했을 것 같은데 네이오토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레이더 저거 래퍼인가요? 래퍼 아닌 것 같은데 래퍼인가? 안 움직여 래퍼 아닌데? 이 사람 이 사람 있는 곳에 있는데 이더릴걸? 그래 그거 열어 드래곤 버렸다고 남았어 남았어 래퍼 맥스토스 투모를 가자 이라스차이마세 나 사리탕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나 사리탕 여기야 우유 하필 여기서 여기 있었네 저거는 야 탈퉁 하나만 나왔다 도망쳐 야 니 인자 콰 너이스 잘 쳤다 이거요 어딨어 이리 왔어요 하나 계속 그 가자 벗겨져야겠지 나파 어 거기다 벌써 어이 나파 나보다 오 다 오나 오나오나 오나 우와 까 예 0.5만원이 되라 した! 다이예 daw! crews 아우 아우 아니 아우 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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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 맞아 불이다 불다 불사 전이 있으랄 íem gnoo 아아아 방어ICO ellos 갓! 내 만원이잖아 멋있어 아이고 수동봉님 수동봉님 베지터 단계마다 1킬당 0.5천원 아 0.5천원 0.5만원 미션 만원 입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아 재밌매는 좀 아쉽네 민간인 억가를 쉬게 당했어야 했는데 뭐 안 쉬우냐고요? 이미 쉬었습니다 이미 마탱이가 갔습니다 근데 찐텐이 나오면 자제할 수 없어 못 참아 뭔참아 뭔참아 뭔참깍아 고마워 좋았다 재배맨까지 깔끔하게 제초했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재배맨 킬은 다음에 하는걸로 농약 치칭 뿌려가지고 그냥 땡 내가 재배맨은 무섭잖아 무서워 무서워잉 자 오너라 드엇기 녀석들 딜게임 딱봐도 한국인 쓸레기들 딱봐도 한국인 나머지는 모르겠다 88레벨이에요 어떻게든 안보이네 낮에는 한 장만 있어도 한국인이에요 아니 한국인이래 레이더에요? 그정도야? 나가? 그러네 나가도 한국인이네 잠깐 이 녀석들의 실력을 봐볼까? 근데 나가는 몰라 종족 나가도 있잖아 와우 나가 종족 이 녀석들은 좋은 사이바이맨이 사이바이맨 사이바이맨 잘못 말했어 세튼 읽으면서 하니까 으웩 배치한다메! 붙어서 안나오게 됐다메! 거짓말인거 같애 원효오드에서 해골물인거 같애 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배치한거 같기도 하고 이게 재배하면 기탄이 은근히 길단 말이에요 만일 회의의의의의 고기기 각아기고 고기 각아기고 고기 각아기고 고기 각아기고 좌우 워 Walk 아 아 아 아 방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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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번에 있냐고요? 그건 원작자에게 물어봐요 근데 이름 잘 지었어 말 그대로 땅에서 재배해서 자라니까 재배는 게임준이 없어도 될 거 같아 무슨 소리야 미니블비 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라인드 스캔 어이 농부 농부 미쳤어 다다다다다다 쳐가지고 누구세요 숭고하이동인가 나도 그러냐 이거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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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망구를 따라갈 수가 없을까 과연 아 없어 대박이다 안돼 벗겨지겠어 드래곤볼 와가야 돼 오도망구도 못잡는 똥같은 캐릭터 누구야 베지터 카운터는 오도망구다 어째 정무한다 이쪽이다 도망가지마 마또브레라이더 마또브레라이더 드래곤볼 잡아와야 돼 이게 타겟팅만 안돼도 잡을만한데 타겟팅이 되니까 힘드네 레퍼특 오도망구 못잡음 레퍼특 뭐라도 좀 해봐 똥구정물같은 랩퍼 뭐야이걸 제빼 뭐다 뭐다 마법레데이도 이리와봐 나 무지성군적궁적 탕렬이구나 아다다다다다다다 마법레데이도 아 아아 미쳐 막아야돼 막아야돼 아아 이럴수가 벗겨진다아 큰일났다 거노 미쳐가지고 감히 날 망했겠다 아아악 가르벳 넌 갈려두지 않겠어 무지성군적궁적 오 아아악 오어어어 메 메지 메지 미 많이 깎았어 미치오나이 빠아악 흠 흠 와 맞서 싸워 도망가는거냐 비겁하게 기싸 빨리 fishing 아음 ...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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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스 아니 이 녀석들 기겁하게 도망가? 다 죽여주려고 그랬는데 봐준 줄 알아? 운 좋은 줄 알아? 타임머신만 안 돌아갔으면 내가 다 죽였는데 운 좋은 줄 알아라 아깝다 아까워 타임머신만 안 돌아갔으면 그냥 다 주물러주는 거였는데 아쉽다 아쉬워 승리가 코앞이었는데 너무 아깝고 아 레벨 못했다 젠장 베지터요? 베지터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는 그거임 약간 래퍼 두드려 펴놨는데 체력 조금 남기고 진화했을 때 풀피가 되니까 그럴때는 좋은데 유리 래퍼임 성능은 푸사장이고요 로망은 셀이고요 재미는 베지터입니다 부우 부우 그런게 있었나? 부우는 그런게 있었나? 그런 수준이고 자기가 얻어맞고 지는거 좋아하면 부우 나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아름다운 부우는 고개의 부우는 아 글에 그 수준이 뭔가 또 걸렸어 살인바로 부부 만나던가 부부를 이기면 아하 부부를 만나면 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얼굴 꼭 비추던데 보겠습니다 두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거에요? 근데? 아 스포퍼 배치는 안되고 이거 시작했다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다시 잡을까? 어? 이러면은 내가 이기로 제접해야되는걸 알고있는지? 이거 이거 진행 안돼 제접할게요 방 자체가 렉이었어 스포퍼 배치는 해당되나요 혹시? 뭐야 다시 키고 오케이 그럼 부우까지 보내야 되네? 그러면은 적당히 패고 한 체력 한 칸 정도 남기고 부우로 보내면 되겠다 그치 해치 ahí 다 다 הש 지금은 저 녀석을 살려두지 않겠어 다음에 꼭 한 번 더 싸우고 싶어 해서 이제 그 다음은 없다 그때까지 잘 즐겨둬라 하고 딱 부우 됐다가 바로 그만두고 그거 있잖아 피콜로 피콜로 좋군 부우 만나면 성공이거나 아니면 부우로 슈퍼퍼뱅치 부우로 올킬하기 이기기 이기기 이기기면은 이기기면 어디까지인가요 혹시 타임머신 부순 이런거까지 치나? 이기기? 아니아니 내가 부우로 이기기 하면 당연히 올킬이야 올킬 힘든데? 요즘 올킬 얼마나 힘든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올킬 얼마나 힘든데 제발 부우 제발 부우 보인다 보여 웃고있는 슈퍼퍼뱅치가 보인다 슈퍼퍼뱅치가 보입니다 니가 보인다 보입니다 보여 다 보입니다 저는 슈퍼퍼뱅치가 다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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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 죽어 금방 죽여주마 빨리 죽여주마 저거 망치젤이 아니라 밭갈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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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저가 더 멋있지 않나요? 우리 푸사장님 등장이 더 멋있지 않나요? 유모차 맞다고? 유모차 맞는데요? 죄송한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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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 녀석 오룡 행동 못 참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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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걸? 200원만 뭐야 저격했어 아 저거 가도 재배맨 재배맨이 없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내가 할 말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크리닝 신발 어디갔어 안 돼 내 크리신 크리신 씹혔다 젠장 안 돼 돼지터가 돼 버린다 미..미나 돼..돼지야 돼..돼지 돼지야 아 아 아리갓도네 이 선두를 저 사람한테 줬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냥 살려고 어떡하지 가라 메딕 부대 가라 살려 나이스 야 은혜 갚으면 되지 은혜 갚으면 되지 안되나 은혜 갚으면 되지 미쳤다 어 근데 간다 안간다 이거지 돼지 스노우볼 저 대령물 뺏어와야 돼 이제 지노 뺏어올 수 있나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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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븐 아 아직 은혜 갚으면 붙여야 돼 베립 و 먹고 내가 3레벨 재면 되겠다 내가 이만이야 난다 메지다 아 Yet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루젠 작고 루젠! 어디갔어? 우시로다! 아! 아이씨! 꽉을! 아아! 아아! 으으! 아아! 런! 멈추 왔나? 이래도 모자란 거 같은데? 3개 4개 먹어보자 아아! 어디갔지 두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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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두벌이 죽었다! 3개? 아아! 이거 빨리 복음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복음을... 위험은руп . 신용 sigh! . . . . . . 내가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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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맞췄어. 근접을 못해야돼. 무다. 베지타. 아이 잠깐만. 무다. 무다. 베지타. 무다. 무다. 빅방두 오따코.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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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지켜냈다. 인류의 희망은. 인류의 희망의 불신은 지켜냈다.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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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룡이 끝까지 살았네. 이 자식. 무다. 자폭당해놓고 끝까지 살았어. 제발. 개황신님. 저에게 스포포비치를 내려주세요.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면 스포포비치 한번쯤 볼 때 됐잖아. 착하게. 나보다 착한 사람 봤어? 데려와봐. 누구 있어. 드바다 하면서 나보다 착한 사람 본 적 있어? 데려와봐. 데려와봐. 누구 있어. 데려와봐. 그거는 역할에 충실한 거고. 레이드 하면서 다 살려줄 순 없잖아. 데려와봐. 보인다. 보인다 보여. 스포포비치가 보인다. 그 이번에. 그 다음 레이더 안정한 것 같아요. 그 투표로 해가지고 개발하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투표 다들 하셨어요? 투표? 투표가 아니라 설문? 스포포비치 보입니다. 다들 하셨어요? 링크를 볼래요? 어제 올려주셨는데. 저도 열심히 설문했습니다. 아! 저 대머리 보고. 0.5초 설렜다. 게임은 안 해도 투표할 수 있다고. 앱. 긴 승리. 유리 승리. 턱! 정의적인. 또 조용히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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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격!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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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뉴 특전대도 그냥 벨터처럼 참신하게 메커니즘 가면 딱 될 듯 기뉴 특전대는 처음부터 기뉴로 하고 그냥 레벨업 올라갈 때마다 스킬이 해금 되는 식으로 2레벨에는 리쿰 소환 해금 된다는데 리쿰이 쓰는 기술 해금 스킬 쓰면 리쿰이 잠깐 나와서 이렇게 던지고 3레벨 되면 뭐 지스 이런 거 처음부터 기뉴가 나와도 될 것 같아 야 뭐야 벌써 드라운블 4개여 뭐야 저 사람 더월드는 굴드 리쿰은 리쿰은 오레와 빠워하다 조조 아니냐고요 능력이 똑같아요 굴드 능력이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못봤다 조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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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들어와 살렸어? 잡을 줄 알았지?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지? 웃음소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까? 좋지 않아요? 악당 웃음소리라고요? 왜? 정의의 용사도 웃음소리가 이럴 수 있지? 어? 끊겼다 그 누가 만화로 그거 그려놨던데 클리셰로 그 약간 실눈취에다가 비열하게 생긴 캐릭터인데 속마음은 사실 착하고 성우도 그 배신자 전문 성우 쓰는 캐릭터 그려놓고 그 개웃기던데 단편 만화인데 누가 봐도 배신할 것 같은 관상인데 사실 굉장히 착한 친구고 입학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다 검색하면 나오려나? 아 맞아 이거 참 곤란하네요 진짜 곤란하네요 맞아 저런 저런 느낌이었어 누가 봐도 실눈에다가 비열하게 생겼는데 마음은 정말 착한 착한 캐릭터 저거 저거 저건가보다 저거 설문조사 설문조사 할 때 제가 말씀 들었죠? 시즌2를 플레이하려는 이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 설문조사에서 인플루언서에 블루브이틀 티티비 꼭 적어야됩니다 그게 그게 포인트야 저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임 또 왔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나 래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어 뭐야 돼지 있었네? 돼지 돼지야 돼지는 맨날 죽는거 같냐? 그 게임에 히오스는 없더라고 뭔 게임했냐고 물어보는걸 드레오 홈벌 류 게임 아닌가요? 이데호 숙명 아아 태양신구옥 나멜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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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에에 글비튜브요? 플로비튜브 플로비튜브 플로비튜브는 딱 그냥 어차피 다시 보기 하실 분들 보는거라 카테고리 설정을 안해서 유튜브가 AI 알고리즘으로 설정해 놓은거야 게임 화면을 보고 걔네가 게임 화면을 보고 걔네가 도구하거든 나 죽을 것 같아 연잘아 어서 최신 영상은 바로 못 넣었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 넣어놨는데 재생 목록에 바로 안올라가는거라면 남아보 유튜브 문제겠지 비방으로 유튜브 동시에 안하고 있어요 뭐야 사르벨 벗겨졌네? 잠깐만 안하고 있습니다 오? 왜 일로 오는 것이죠? 요즘 희망이 사라졌는데 희망이 사라졌는데 보급까지 어떻게든 버텨야된다 그 드래곤볼 온라인 뜬다고 하는거는 그거죠? 플로비틀 맞죠? 글비튜브는 제가 다 드바드에 카테고리 넣어놨거든 네 플로비틀은 어차피 보실뿐만 보는거라 카테고리 따로 설정 안해놨어요 유튜브가 알아서 설정해놨 여기 어딘가에 내가 흘린 먹었나? 내가 흘린 풀감드링크 먹었나? 힐 되고는 몰라요 자 그거 투표 명단에 황금 냉장고 보고 뭔가 핵사잖아 레이더 투표 명단에 황금 냉동고가 있는데 황금 냉동고가 뭐지 했는데 골든 프리자였어 네 내가 마이래 마이 큰일났다 심지어 전화는 딱 출퍼넨트만 멈췄잖아 그냥 우클릭하면 나오는 한국어 번역 그거 쓰는데 돌려야돼 초벌은 힘들고 타임머신 돌려야되 싶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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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밥 스킬 태양권 미션이요? 다음판에 부우 나올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약간 좀 쩌리 스킬에서 가성비가 아니라 성능 잘 나오는게 태양권이네 오공포즈 해달라고 해서요 해드렸습니다 부우 안나오면 하다가 부우 안나오면 부우도 해야지 직접 나서야지 부우가 안나온다면 근데 오늘 하루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아예 안나오려나? 딴딴딴 보인다 보여 1레벨 부우가 있다 보인다 네 그래서 하다가 부우 안뜨면 제가 직접 나서게요 부우가 보이는데요 저는 안보이세요? 아 다른 대머리가 서있네 다음은 부우다 다음은 부우야 그래플링 불편하긴 하더라 캔슬이 아니라 원래는 1,1 짜작 누르면 바로 막아줬는데 이제는 1 누르고 마우스 눌러야 돼가지고 허공에 총질할 때 많잖아요 뭐 그 그것 때문에 죽으면 억울해 그것 때문에 죽으면 억울해 어디에 봤노 저거 사봉이 뭐하노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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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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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우다장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네 들어와 이렇게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쏘다장 쏘다장 슬슬 똥주를 탈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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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선생님! 선두를 먹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거기다 선두를 먹으면 어떡해 다시 살리면 되는데 초보친군가? 아까 17레빈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군가? 가오가오상 도망가세요 그냥 위험해요 도망가시라고요 도망갔나? 수도권 도망갔나? 도망갔나? 퍼두기 가오가오장 왜? 도망갔어? gonna go 나도 킹수카 몇개 쏴줬는데 어 트롱벌 떨어졌다 가지러 가야 돼 우다아 어 나 트롱벌 도망가 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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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빠져야 돼 근데 그라플레그 있어 어 픽 방구 오타쿠 나도 아이고 동무 못 갔다 우리 마지막 키몽인데 뺏겨버렸네 어떻게 다시 뺏지? 다 써버렸는데 뭐 잠상 배치했어요? 뭐 잠상 배치했어요? 안맞은거 아 근데 그거 아직 있을텐데 오늘 바뀐거에요? 우다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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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망했다 망했다 진짜 그래? 한번 봐야겠다 아니면은 베지트한테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 moi 크исс필 크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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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가 도네 크띵 박아야 돼 프리차 키자마아 조금 먹고 와줘 xy상 아 왜 안맞아 이거 레전드 포급 안먹었나? 안먹었구나 안되겠다 여러분 등장빛이 어둡다 전략합니다 등장빛이 어둡다 전략합니다 등장빛이 어둡다 전략 여기서 이거 돌리면 절대 모르죠 아아 이 지동 으악 으하하하하 으하하하하 흐하하하하 도리 하아 certo 과레와 과레와 갑자기 갑자기 대화가 늘어난 사장님 어 방금 저거 저거 방금 봤죠 허공에 헛선재라는거 저게 그래플링 1-1이 안되가지고 저 실수 자주 나옴 의도된 상황이 아니었을지도 근데 고이트롤 아니고 뉴비라고 치면은 어쩔 수 없음 다 고이면은 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음 우리 뉴비, 뉴비, 뉴비야들 많으면 좋거든 복귀 뉴비도 있다면 더 좋지 우리가 안고 가야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잘 못하겠는데요 뭘 해야 될까요 이러면은 일단 죽지만 말아보세요 죽지만 않아도 반은 가니까 이게 보인다 스포워포워비치 보입니다 스프리저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듯 됐다 스포워포워비치 보입니다 짜잔 셀 나왔다 다음판은 스포워포워비치네요 그러면 프리저 셀 나왔다 다음은 스포워포워비치다 셀은 그대로예요 셀 좀 맞아 죽기 딱 좀 이렇게 붕붕아 셀붕아 벽차격? 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스프린트 나면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야무지게 잘 쓰는 중 레이더들이 벽차기를 생각 못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 때 땅만 봐가지고 자주 놓쳐요 나는 계속 벽차면서 도망가는데 레이더는 땅만 보니까 잘 놓지 약간 틈새신양 잘 쓰는 퍽임 더블 점프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해 뭐해 장로님 딱 한번 들려야겠구만 아 이거 또 끊겼냐 맨날 여기에 끊어졌냐 애들 근데 복귀하면 좋을걸? 레이더는 확실히 할만해진 것 같은데 베지터 안하면? 베지터는 진짜 좀 기존 레이더랑 성향이 달라서 다른 레이더 하는 느낌으로 하면은 베지터 어려워 운영 방식이 달라서 운영 방식이 달라서 운영 방식이 달라서 오늘도 드바베 오늘도 내일도 근데 오늘은 2부가 있습니다 아니요 피옥스를 왜 해 피해 거짓 피해 거짓 나온대요 언제 나온 리오스는 놓아줬어 재밌는 드바베 재밌는 드바베 할거야 참고로 오늘 2부는 건담 엑스컴 예정입니다 원래 히오스 했었죠 히오스 안한지 깨어뜨려 됐어요 피해 거짓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 아직 안 나왔는데 근데 저 해리포터 할 정도면 피해 거짓도 돌아가지 않을까? 미니블비를 꺼야겠지만 컴퓨니블비를 꺼야 미니블비를 꺼야 미니블비를 꺼야 피해 거짓 기대된다 국산 게임의 희망이잖아 지금 레오 위즈 뷰진 작성 피노키오 피해 거지 피노키오를 각색해서 만든 스토리 위험한다 8월 꽤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기대하는 작품 근데 웬만한 발작 아니고는 저 그래도 3080인데 물론 이제 방송 키면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버거워지긴 하는데 요즘 다 최적화가 똥이여가지고 플리스를 사야잖아 고민중이 되나 뭔 소리야 저 종겜스 드바데가 주력인 건 맞지만 여러가지 게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진호한다 저거 먹으면 진호한다 안 돼 신작 게임을 안 하면 고이는 거야 꺼야 될 수도 있어요 미니밸비 요즘 게임들 다 꺼야 되더라 그나마 최근에 한 것 중에 최적화 잘 된 게 아토믹 카트 정도 저거 빨리 소환해서 지파라도 써야 될 거 같은데 도전자 아 이거 내가 견제해야 되나 그냥 벗어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요? 그거 나쁘지 않아 저는 괜찮게 했어요 근데 스토리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나쁘지 않게 하는 저 지원을 가볼게요 루젠작과 어이 쎄르 어? 여기서 지파를 거이쓰 어이 쎄르 우리는 시안부라고 와 끝까지 뻗지겠다 픽 방구 딱구 한 대 맞췄다 어서 보급을 어디야 뭐야 이거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깐 거야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깠네 구워라 세르 DLC 나오면은 당연히 주인공이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주인공 스토리가 아직 안 끝났잖아 아 아 근데 의미 없긴 해 왜냐면은 이제 집 봤어도 드볼이 회수가 돼가지고 잠깐 시간벌기용이라 셀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순 없어 드볼 회수되는 게 진짜 큰데 요새 레이더가 할만하지만 드볼 모이면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안 흩어져요 일곱 개 그대로 회수돼요 뭉쳐서 나오는 건 모르겠어 네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일곱 개 그대로 다시 소환한 사람한테 돌아가 그냥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도전하면 돼요 부우해야 되나 스포4 엔딩이 무서운데 부우를 볼 수 없다면 내가 부우가 된다 부우로 이길 수 없다면 와 아키드 레벨 봐 내가 부우가 되겠어 다시 부우가 tes 아 portable 제발 민간인 다 몰아서 뜨게 해주세요 수리ator 흑부가 간다 기뻐서 날뛰는거 봐 지금 부 보자마자 복겨먹을 생각에 어?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아뇨 레이더는 똑같아요 여기가 아니었어? 빨리 다 사라지기 전에 오케이 야무 다다다다 따다다 아 게이지도 못받았는데 야무 야무 무능력한 자식 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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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무능력한 녀석 누구세요? 뭐야? 콕! 야구! 야구 어디가! 세력은 치르면 그만이야 진화만 진화만 할 수 있다면 좋아! 아니! 고노스포 퍼비치를 완전체로 만들어 완전체로 만들어라 아니 아니! 완전체로 만들라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원래 스포4 아니 스포4도 이렇게 오래 걸렸나? 죽으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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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돼 미래는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도망가 부우야 미래는 미래가 미래는 미래와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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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앙 내려가는 거야 뭐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는 거야 할 수 있어 안돼 부우야 너 이거 dadosinn . 푸우우우우우우! 부우 왜이렇게 빨개 미쳐가지고 내가 우스워? 내가 우스워? 눈 앞에다. 내가 웃음냐고. 오! 못빠렸던가? 잠깐만! 어림도 없다. 체력은 채우면 그만이야 도끈이 났자 음병 아 진화게이지 변신은 다 뺐단 말이지 세력 쪼끔 채우고 안챈다 뭔가? 보급이 오기전에 도끈 보면 더비없다 부셔야돼 전장 안 돼 못 부셨어 부수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4레벨만 벗기면 안 돼 안 돼 너도 안 돼 제작 맞아버렸다 극성 카슈 스포퍼비치의 눈물나는 부활일지 부활은 시켰다잉 아니 근데 원래 스포퍼비치 피니쉬 저렇게 오래 걸렸나 스포퍼비치는 빨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존제와도 좀 바뀌었나 원래 느렸어요 아 그래? 내가 불을 너무 안 했나? 스포퍼비치는 빠른 줄 알았어 옛날엔 안 이랬던 거 같은데 좀 빨랐던 거 같은데 거의 부우랑 똑같은데 부우가 느린 건 알고 있었거든 아니야 나 생존자도 많이 먹어봤는데 그때는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말이지 부우를 살 살려줘 타스켓테 아 근데 야무가 이를 너무 못했어 이번판 야무가 야무지게 쪽쪽쪽쪽 빨아왔으면은 좋았는데 야무가 이를 깔 못했어 야무지게 게이지 못 빨아워 헛선지라 자 부우 드가자 부우 나와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너머에 부우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나는 보이는 거 같애 저 화면 너머에 우갸갸갸오야 하는 게 보여요 아 부우 보이는데 안 해? 드알못이시네 보여 보여 부우 보인 우갸갸갸오야 빠르게 죽여 주지 바로 음 음 음 음 음 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네야 다 똑같은 거 싫어? 멋있다잉? 다 똑같이 하니까 뭔가 맞춰볼 것 같다잉? 아 어 어 위험해 여기 민간이 많다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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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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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apt 여기서 병 typically 킬 수풀이 도님! 안녕하세요 호보방부님 혹시 라식스술 하셨어요? named 제대로 보일줄 아시네 Paula 지금 가 Virginia 기능키가 미카았더라구요 아다시 기능키가 미카았더라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예다 선도 아 고오오오오오 으라아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으닷우닷우닷우닷우닷우닷 아 으 아 불쌍한 녹고 아 대머리녀 안 그래도 없는 머리 다 밀어 주겠어 내가 복수할게 농부 기다려 줘 남명이 생겨 가지고 한 명 있는게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이란 말이지 어? 벗겨진다 총 낀다 쏙쏙쏙 쏙쏙 쏙쏙쏙 쏙 쏙 쏙쏙 쏙쏙 쏙 쏙 쏙 쏙쏙 쏙 쏙쏙 쏙 어 근데 기둥기 너무 없는데? 우리 다 어디가 있어요? 캐릭터들 3-3 3-3 4-3 3-3 4-3 4-3 5-3 5-3 5-3 5-3 5-3 아 제빼제베 제빼제베 6-3 5-3 5-3 5-3 5-3 5-3 5-3 5-3 5-3 칭...칭 배렛에게 당할뻔했다 아 리스타트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내 아까운 룰링크 날렸어 선두맨 6개? 6개? 라스트온 내가 먹어? 나 3롤 안 돼 나 2볼 레이더도 없는데 음...이러면 해줘 모드 들어가야 되는데 모아줘 어? 어? 일로 가야돼 저 캠핑한다 핵이라고요? 핵 꼬우면 아시죠? 어? 이럴수가 뭐지? 인간이 먹은건가? 이러면 뭐 회수라도 해야지 집화 날리게 해서 이래요! 나의 이... 나의 이... 1등 나생문을 뚫고 신용소환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 안 들리는구나 소리 근데 저 친구는 못살겠다 근데 이거... 장담 못하거든요? 하필 3레벨에 죽어서 야 테도 죽었어? 야 이거 잠깐만 정말 장담할 수가 없는데 나의 이... 나의 이... 나의 이... 나의 이... 우리 팀 지원이 필요한데 3레벨이 없어서 3레벨이 나랑 합을 맞췄어야 되는데 여러모로 힘듭니다 지금 여러모로 힘듭니다 지금은 체력당 싸우지 말고 시간 벌어야 돼 내가 여기 있죠? 근데 또 너무 시간을... 끌어버리면 4레벨이 나옵니까 이거는 어차피 저기 보고 있으니까 이거 받고 뭐야 4레벨은 이거 기둥키 무선 취소가 안 된다 빅방구 오타쿠 빅방구 오타쿠 빅방구 오타쿠 빅방구 오타쿠 빅방구 오타쿠 빅방 구 오타쿠 어이구 갑시다 근데 문다아아 아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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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슈파? 와 오케이 살렸다 보급까지는 어떻게든 핏 방구 오타쿠 안 맞다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핏 방구 오타쿠 핏 방구 오타쿠 핏 방구 오타쿠 빅방구 오타쿠 빅방구 오타쿠 빅방구 오타쿠 빅방구 오타쿠 빅방구 오타쿠 빅방구 오타쿠 아라라라라라라라 야 도망다니는가봐 변수풀 때까지 아냐아냐 내가 간다그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 오바라 벗겨지면 안돼 복음 먹을 때까지나 참아 그렇게 까지 나도 복음 먹어 다 먹었나? 한 깐 반 아이고 다 부개졌어 이러면 타임마신을 돌리... 어! 나갔다 검! 검! 검이 필요해! 검성 없나요? 검성? 검성! 아씨 이상했어 검성이 필요하다 틀다운 하나만 더 아니면? 달린 포! 야! 안 멀아왔어 안돼! 다 끄겠어 10% 오! 야 진짜 한 칸 진짜 한 칸 뭐야 죽였네 나이스 천체로 굳었는 천체로 죽었는데 꽃잘 이걸 이걸 보내 꽉 까다 우와 배꼽 짤 베지턴은 꼴이 잘리는 게 딱이라는 뜻 그 타임버시 터뜨리고 그게 새로 생겼거든요 잠깐 동안 멈춰 있거든요 이러면서 똥뽈 잡거든 그거 할 때 죽은 듯 새로 생겼어 레이더가 타임버신 뿌쓰고 똥뽈 잡는 시간 생김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수탐 파괴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한 3초? 2초 3초? 아무것도 못함 솔직히 변신 안 했으면 더 할 만했을지도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생겼어요 네 생겼어요 타임버신 부수면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 그 원피스 안 봤나? 스모커 대령 못 본? 안개로 변하면 피격 범위만 넓혀줄 뻔이다 보인다 보여 뽀뽀 배치가 보인다 니가 보인다 맨 오른쪽 사람이요 98레벨 미리블류가 너무 딱 가렸나 좀만 옮겨드릴까 편집도 97렙이었어? こちらトランクスだ 聞こえるか 슈퍼 타임무 마신이야 슈퍼 타임무 마신이야 필요한物資의 전송이 완료되어 있는 기소기를 찾고 K-포인트에 적시 슈퍼 타임무 마신을 기종합니다 슈퍼 타임무 마신을 기종합니다 와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이래 무서워 안갈래 저기 가만 우웨익 하면서 재벨맨 나올 때 음 안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야무치들 저기가 있네 러니야 도망가 도망가 야무치가 되기 싫으면 굶어 죽게 나도 1분 30초만 버티자 1분 30초만 버티자 2명 매신한거 봐 벗겨버리나 보여주나 오 벗겨진다 벗겨진다 제벨맨 벗겨진다 간다 뛰어진 작가 도망가 아 못벗겨진다 아 못벗겨진다 근데 상관없어 어차피 굶어 죽으면 똑같아 벗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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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버리나 마지막 파즈딩고 5초 남음 5초 안에 2명 벗기 도망가는거 그 뭐 죽었지요 로로로로로로로 셋 넷 셋 여섯 개 다 모았다 다 모았다 재배매한테 잘 안 당한다고요? 라고 하기에는 아까도 계속 당했는데 재배매는 솔직히 억가예요 억가 거의 대부분 이제 1레벨 못 찍었을 때 당하거나 억가 당했을 때 죽음 대부분 억갑니다 아니면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당하던가 야무치는 방심에서 선도 나왔거든요 선선 다 피해버리고 이제 뭐 재배맨 결계는 기본이죠 오늘의 드벌 아직 합체 못함? 다 모으지 않았었나? 일곱 개 다 모였었는데 하나 어디감? 아니 근데 일곱 개 분명히 다 모였... 아 죽어가지고 뺏겼나보다 래퍼가 하나 삭보했네 그러면 민나무 캐릭터요? 그래도 드래곤볼은 하나 정도씩 다 갖고 있지 않나? 우리 차오즈도 카이오나랑 어? 텐진반 다 갖고 있고 근데 다 기억에 남는 애들이 다 자폭으로 기억에 남아있나? 전진반 전진반 신 기공포 크크크 유원이 기공포면 그것도 웃기지 않겠나? 크크크 난 이번엔 선도 없는데? 나 이번엔 선도 없는데? 아 뚫겼따 어? 싸울꺼야? 별로 좋은 판다.. 어? 드래곤볼이라도 어떡해 뭐야 바로 사라지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내꺼 진화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드래곤볼 안 떨궜어 젠장 드래곤볼 떨궈뜨리고 진화시켜야 되는데 랩퍼 온당 드래곤볼 간다 나 간다 아 아아 아아 두 볼 두 볼 하나 스노우 볼 쟀다 어 썼어 쟀어 쇼어하네 어 위험한거 같은데 아 끊겼다 미친 원속이 된다 저 끊김 조졌다 이렇게 된다 빨리 돌려버려 못 막아 안일하게 소환하는데 어쩔 수 없긴 했으라고 시간이 없어져 검성 없나요 검성? 이야 이게 맞네 기찬 개 큰거 봐 검성 지적참마도가 필요합니다 지적참마도 지적참마도 나직인가 아 잘못썼다 아 신발인데 지적참마도 날아가는가 봐 지적참마도 지적참마도 하나도 없어? 한자루도 없어? 있어도 가만이 없긴 하더만 지적참마도 동봄! 지적참마도 오자라아 지적참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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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가 지적참마도 지적참 지적참마도 아 추 physique 하소 지적옷 지적을 은 사연 사연 오우 오자른이 났다 쌓여진거 희망은 없었다 내가 가서 유인약화라도 깔아줄걸 좀 빨리 써내가지고 됐잖아 나중에 시작할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런작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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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네 으음 그는 오늘 근데 휴가 빠르다 역시 주말 목표인가 보인다 보여 아 멤버 아이디 아이디는 처음 본 사람이 많지만 레벨 든든하구요 이제 부부만 나와가지고 완벽하게 미션 딱 클리어하고 실망입니다 요즘 누가 스포퍼를 픽하냐구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유비들이 픽합니다 어디서 만화 봐가지고 부가 센즈라는 순진한 유비들 그 순진한 유비들 내 미션비가 되어라 원작에선 세지 여기서 난 부으로 못가니까 문제지 가더라도 걸레짝 돼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가버린 어쩔 수 없어 순진한 유비들은 미션비가 되야만 합니다 원래 미션이란 그런거야 괜찮아 괜찮아 죽은 유빈은 드래곤볼로 다이 살리면 돼 죽은 유빈은 드래곤볼로 다이 살리면 돼 먹이를 쫓는 재배매 죽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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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배씨 풀리셨는데요 괜찮으신가 저거 죽을 것 같지 왜 죽으려나 나는 사령 Diem 제배맨 저 귀엽냐 무시다고 어 화면 꺼매진가봐 런이야 좋은 제배맨은 굶어 죽은 제배맨뿐이다 저거 제배맨 근처에 있으면 꺼매져요 한 마리나 맞는데 약간 알람같은거 소리도 나잖아 바다닥 바다닥 ASMR 들리잖아 어 먹었다 까비 그래도 시간은 잘 멀어서 기둥키 다 찾았네 제배맨 인형이요? 어디서 파던데 제배맨 가방? 그거 들고 다니면 터지는거 아니? 아 게임에서 아 난 또 현실에서 살일 생각 없냐고 원래 저 차오즈 가방 드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 캐슈잖아 기둥키 레이더 특집 기둥키 다 찾고 나오고 비싸 비싸 레이더 뜨면 부우 가야죠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하냐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거 안보인? 자꾸 가려는데 저 대머리가 자꾸 오잖아 안마경 짠 기둥키 디렉 지뢰만 거머줘요 숨어있는 제메 맨 만 거머쥐 야 이거 뭐야 이거 미친 우리 보급창고 뭐 이 수진 작가 진짜 왜 저래 핑이? 뭐야? 뭐야 왜 이래 지금? 인터넷 이상한데? 얘 튕겼네 뭐야? 셀치가 셀치가 안 돼요 어? 어? 왜 저래? 왜 뒤늦게 지금? 레전드 투다! 민낭대 공격이라! 드래곤볼을 하고싶은 그의 열정 열정은 인정해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죄야 근데 얼마나 드래곤볼을 하고싶었으면 VPN을 써가면서까지 하겠네 드래곤볼 잡다가 멈춤 당한 걸지도? 멈춰 있던게 아니라 멈춤 당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다 오키나이노 사이어진우와 사이어진하노 피요나이 간다 내 건 너에게 토벌 초벌형을 선다한다! 초벌당해라! 초벌당하라고! 피 적어지진 않아요 다만 래퍼 소환 스킬이 막혀요 래퍼 업체로 채용 나가면 뭐야 이거 티백이 뭐예요? 빵허타쿠! 끝! 티백이 뭐예요? 티백이 뭐예요? 아이디 좀 보자 아이디만 보면 일본인 같은데? 류코소 하는 거 보면 일본어니까 그냥 일본 오지에 사는 사람일지도 인터넷 별로 안 좋은 곳에 사는? 봐볼까? 스팀 프로필 보면 딱 나와요 북미권 오덕일 수도 있다고 한국인인가? 이거거든요? 근데 친구가 딱 한 명 있는데 KR 후드캣이면 한국인인가?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인인데? 한국인인데? 아닌가? 맞지? 아이디 아이디 맞지? 방금 한국인인데? 갑자기 롯데리아 감자튀김 먹고 싶다 진짜 갑자기 망방인가? 일곱 명의 저주 러니야 다시 잡아 롯데리아 감자튀김 느낌이 아까 그 방 그대로 들어온 거 같은데? 다시? 음? 림보이 거쳐 버렸다 림보이 거쳐 버렸다 림보이 거쳐 버렸다 마이크 보인다 보여 슈퍼 포비츠가 보인다 음 스포포 위치가 보인다 비교적 클린한 라이너 이러면 스포포 위치할 만하지 스포포 위치하겠지 이러면 스포포 위치하기 스포포 위치하기 스포포 위치하기 마인보우 마인보우 그립습니다 마인보우 있을 땐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립습니다 으 고 Bye 가 고 하 거 뭐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돼요 되어가도 어 위험해 보이는데 저 공룡이요 저 운다를 빼서 살 거 효율이 잘 안 나와 네 오토바이 스킨입니다 뭘로 어디 나오긴 했겠지 그룹불 회계관 그러니까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도망쳐 도망쳐 나 벌써 3렙 오 제발 죽어라 굶어 죽어라 20초만 5초 죽어 아 까비 아 진짜 구사일생이네 와 운도 좋아하셔야 되네 이거야 되네 아다시 기능이 가입하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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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꺄 으음 으음 아 으 이번엔 한 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주변에 사람 많아서 안 오나? 시작한... 깜짝이야 뭐야? 망 게임 이리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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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불선자코 발 러닝냥 야무지게 먹고 갑니다 150원 벅벅 150원 줘 벅벅 래퍼가 푸사장급입니다 푸사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래퍼인데 단점은 푸사장은 1렙이라 근접 공격이 좋은 상황을 활용하기 어려운데 래퍼는 2렙이라 자주 나와 푸사장은 래퍼는 근접 공격 실패하면 쭈악 앞으로 쭉 미끄러지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팍 받고 딱 멈춤 개사김 그냥 사김 써보면 압니다 무슨 느낌인지 미끄러지는 느낌이 없어 어? 이거 챙기는데 미끄러지는 않나 그걸로 든든하고 말 토요일치하고 갑시다 이거는 내포가 맞는게 3배인가 딜이 왜 3칸이 달지? 마관 한방에 죽여놓고 돌려야되는데 아이고 너무 선물은 선수판다 무진잡바 선수를 지금 잡았다던데 빠졌다 안 되려나? 안 되겠다 여기로 오면? 여기로 안왔다 이 사람이 살려겠지? 혹시라도 실패하면 바로 송가이동에서 사레벨 뭐해 사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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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는데 믿었는데 끝났다 수고하 막아주지 못했다 나는 죽는건가 모카 아미상! 아리갑뚜 보급 과정 멋집시다 이제 쿨다운 해주고 일단 그나마 희망자인건 4레벨 피가 많이 남아있다는거 보급만 어떻게 잘 챙기면 되지 않을까 보급 위치 구덩인거 보스 어? 이건 좀 이건 좀 이러면 좀 많이 힘들어진다 할까 어선엘이 있어도 죽으면 안되는데 보급을 어떻게든 먹어야되는데 보급을 어떻게든 먹어야되는데 이 8%만 오 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러면 이제 사례들이 시간만 벌고 내가 지원사격하고 너 튀어? 그럼 난 돌릴건데 이러면 이제 사례들이다 어마어마어 가불지 니가 뭐랄수 있는데 그럼 와야지 그치 니가 뭐랄수 있는데 내가 돌리겠다는데 야 크로스 크로스어택 뭐야 개멋있다 방금 결릭포랑 마관 크로스어택 하면서 벗겨지면서 벗김 멋있었다 나 죽었으면 졌지 이거는 베지터가 날 놓친게 컸다 불포포 미치가 출력해야겠는데 불포포 미치 불포포 미치 불포포 미치 불포포 미치 불포포 미치 불포포 미치 다 돼서 뒹굴면서 살아남으려면 그나마 반반 섞여있다 할 수 있어! 부우야 이번에는 걸레짝 드지 말고 부활하자 걸레짝이 드지 말자 퀴즈 어? R위치 끝내주고요 스타팅 포인트가 중요하거든 부우는 스타팅 포인트를 단군 할아버지처럼 정하면 안됩니다 역시 여신 킬러 스포퍼비치 안아줘요 어디지? 아래가 가야되는데? 어디 되세요? 여신 킬러 스포퍼비치 스포퍼비치 어? 남자 남자도 나쁘잖아 맛있어 맛있어 아 집으로 1번은 해냈다 순조로운 출발이다 일단 스타트 랩 으으오 니가 사나이소 니가 사나이소 어? 손이 났자 음 졸란 맛있네 다음 한 명만 더 한 명 먹고 나머지는 생년자로 딱 깨우자고 진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도쿄이 났자 음 졸란 맛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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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생년자가 서바이버 말고 민간인이 남아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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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블리 내가 가 땅뱅 오레카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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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아 어 5 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죽어! 가! 죽어! 윤나 쉬네! 침대 영화 타임머신! 보급을 못먹혀야하는데 끝바다 끝바 무섭게 한다 급하나 급해 보급도 맞고 저것도 맞고 안 맞아 이게 부우의 힘이다 스포퍼비츠가 아니라 부우의 힘이라고 알겠나 다시는 부우를 무시하지 마라 기념으로 나는 3레벨이 되기로 하겠다 출렁멋있네 어디 있을까 혼자 나간거야 이건 의리없는 활용 너네 좋았던 시절에 다 갔어 좋았던 시절에 다 갔어 이제 다 죽어야 돼 이제 누가 이미 부는거 같던데 그치 그럼 너는 죽어가야겠지 중간이 정도 썼는데 그치 죽어야겠지 어떡할건데 니가 뭘 할수 있는데 뭘 할수 있는데 어 여유롭다 이건가 누가 살려달라는걸 저렇게 동가자로 내야지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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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부 잔혹한 승리 불포포 위치 불포포 위치 해냈다 해냈어 아 이거를 못봤다고 아 에반데 뭘 못봐 다 봐놓고 이번엔 확실하게 이번엔 확실하게 짓밟았습니다 불포포 위치 부으로 잔혹한 승리 아 수동버님 어 원래 만원이 만원 미션이었나 수동버 아 원래 만원 미션이었지 어 5천원인줄 마인부 만나거나 마인부로 승리 미션 만원 입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션 다봉 불포포 위치 승리 아마 다시 보기는 음 다시 보기는 그 올라 갈겁니다 아플로비텔 에 네 방 방 저주방 갔다 다시 갔다 이게 분명히 저주받은 방이 있어 계속 돌아 시작은 안하는데 그냥 존재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계속 존재해 존재만 해 저주방에 들어가면 나와야 돼 그냥 유령방이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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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방인 거 같은데? 여섯 명에서 넘친 거 보면 다 아시고 됐다 이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러지 취소도 안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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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서버 상체가 맛이 간 것 같은데 주말 버프 끝났나 갑자기 왜 그러지 아까 나도 그렇고 아까 나도 그렇고 뭔가 서버가 맛이 간 것 같은데 서버가 맛이 간 것 같은데 서버가 너랑 서버가 생겼어요 서버가 spot 서버가 어디서 안가 서버가 되었나요 서버가 되었나요 서버가 잘못 아까 저는 매칭 돌렸는데 취소도 안 됐음 하루라도 서버가 온전한 날이 있다 505 소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여긴데 여기 캠핑하면 좋겠다 구글 다 편하는데 거기 캠핑 해라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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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놀지 안건데 안되겠지? 자기가 스스로 민간인을 없애버렸구만 바보같은 녀석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제발 왜 나한테 어? 다음주 금요일날 10시 이후에요? 왜 금요일 10시 이후죠? 뭔가 뭔가 뭐 맞춰서 하시는거 같은데? 느낌이 뭐 이벤트라도 하나? 아하 알겠습니다 난 또 뭐 그날 뭐 기념일 있는줄? 아니 월급날이면 기념일 맞지 맞네 기념일 뭐냐 아무도 없는데 왜 설치하는 소리나냐 발사 지신인가? 지신인가? 맞겠냐고 미션 내용까지 이미 생각해두셨나요? 다 2렙이라 그거 한번 고민했나 보다 모두의 게임을 고민할만해 다 2렙이면 불의 judgment 정보 정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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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지 마성관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고기 뭐 오스트리오 징무 슈퍼 타이브마신의 기능 시스템가 되어있다 소위에 걸어 주세요 오오오 나니 아까 내가 여기 근처에 드링크 하나 떨고 났는데 사카나 상해 핀 누가 가져갔나 봐봐 제가 떨고 얻은 드링크가 있거든요 아 안 죽긴 했다 안 죽었지 풀이었네 이거 초록색 초록색 이거 드링크인줄 풀텍 이거 싫어하냐 지파해서 어두운걸걸요 지파할수록 어두워지 아 풀텍이 씨 카모폴라주 개우제네 구급은 아즈인가 오래간다고 하자마자 죽음 원래 그런 말하면 안돼요 누구 잘한다 죽음 오래사네 죽음 이겨졌네 지금 하지말라는건 다에요 어 어 어 뭐라 안먹어 아잇 무시로다 어 거기서 나도 모르겠어 미싱히 두 어 아 스펀오ords 어 입 Dark 으 으 도착. 에 흐뭇 이리와 손들어! 손처럼 말이야! 손처럼 말이야! 손처럼 말이야! 손들어! 딥방구옷 다쿠! 딥방구옷... 안돼! 안돼... 안돼... 손을 떼지 않아서 못 벗겼다 클어 크리링이 벨지터 죽인 미래는 프리저가 이긴다며 이프에서 스노우옵을 굴러가지고 다이얼이는 전설이다 어디 다른 소년만화 같은데 보면 사선을 넘나들 때마다 강해지는 능력이면 사기급이거든요 그런걸 패시브로 달고 태어나는 종족이라니 크리링이 베지터를 죽인 미래에서 만약에 베지터 춤력했을때 그냥 죽여버렸다면 3분까지 기다리죠 시작할 방은 한 2분 50초 그쯤 가면 시작하더라구요 그것도 넘어가면 진짜 모름 2분 50초가 딱 마지노선인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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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랑 똑같을 때 생각을 하지 2분 50초 하니까 나가네 좋은 생각이요? 뭐죠? 미니블비 작게 하자고? 그러면 미니블비 보러 온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미니블비가 정말 미니가 됐어요 하면은 오히려 크게 하면 어때 오히려 크게 하면은 오히려 커서 방해가 안될지도 오자루 불빛 어때 전투력 10배 된다 아무튼 화면보단 작으니까 미니블비 1에서 10배 되어봐야 10이잖아요 10무수야? 림 전투력 10 이길 수 있어요? 총 늘어도 5 아니야? 총 2개 들면 10인가? 3개 들면 그건 15야? 그러면 총 네퍼가 4000이니까 총 400개 들고 가면은 네퍼랑 피카트기 가능? 소노공이 총알이 안먹었어? 오공 총알 먹히지 않았나? 아닌가? 10일 처음 나왔을 때? 아 그래요? 하급전사 주제 총도 약하게 쏘고 세게 쏘고 차이가 있나? 총도 약하게 쓰면 안 아프다고요 뭐 약간 루피는 고무인간인데 나비가 꿀밤 때리면 폭 생기는 거랑 비슷한 거겠지 아까 그 짜리요? 아냐 깜빡했어 왜요? 내가 찾아봤으면 좋겠나요? 깜빡하고 있었네 어? 그 프리저가 트랭크스 만났을 때도 트랭크스가 전출을 5로 낮췄다던데 그정도로 확 낮출 수가 있나? 어? 찾으셨나요? 좋아 어? 안좋아 너무 멀어 바로 아 네 이따가 같이 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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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그럼 오공은 기집 당하면은 죽는거네? 자고 있을 땐 총 쏘면은 죽겠네? 아 뭐? 원래 기둥치가 어허허허 살짝 별로네요 투무송 어디 있을까? 안 돼 3려대 바로 직전까지 가지 않고 진화하네 드래곤볼 더 뺏겼고 투무송 뺏어 와야 되는데 으아아아아아악 옥다 넌서 이수 드래곤 회전 다시 이수 몇 가지 이수 여 Teaching 무난한 패배각이로군 역시 푸나다 두벌이라도 있으면 좋으려면 푸나다 푸나장님 축출법 드신다 기동키 레이더라도 있었다네 기동키 레이더라도 있었다네 매우 좋지 않군 적을 것 같지 않아? 지금에 와서 기동키를 찾는다고 해도 설치도 문제고 설치해도 수화장 사례비 확정해라 드래곤볼을 해도 문제고 문제가 많네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어? 나왔다 너무 늦잖아 두벌 짝있는데? 장로님 짝이네 푸나장이 푸나장이 봉인해놨네 기라 쓰글 그래플릭 쓰지 말걸 얘들아 기다려봐 50초만 기다려 여긴 안 부서져요 지파로만 날릴 수 있어 보지마 지파로만 날릴 수 있어 지파로만 날릴 수 있어 이게 레이더를 보면 약간 지카이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들리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게 좀 이래도 하나 모자란데? 아예 위에 놨구나 이런 슥을 와 이거 분할 분할 뭐야? 쫓긴다 근데 사장님 이렇게 드래곤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야 다 모였어 다 모이는데 저 친구 목숨 위험하네? 살기만 하면 도망가 그냥 쿨타운 드링크는 왜 여기 있냐? 이건 왜 여기 있어? 레이더가 여기 둘 수도 없을텐데 이건 누구냐? 이건 진짜 누구임? 저거는 사람이 옮긴건데? 저거는 사람이 옮긴건데? 어디서 뽑아버리지? 지금 퓨진작권 퓨진작권 아깝지마 지금 먹어야 돼 다시 다시 무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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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수 있을까 근데? 안돼 안돼 멜만 에어양 오 마피니 오 마피니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다음날 모두 힘내줬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호킬 부실을 보내주세요. 유공히 사용해 주세요.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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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망쳐... 역시 푸사장 오 근데 뱀이네 이제 편의점 항목도 생겼네 편의점을 배달시켜주는 거야 편의점 메뉴를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 호호 레이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 있는 걸 몰랐으니까 아 잠시만요 배고파서 빨리 시켜야 돼 우리 금방 11시면 문 닫아가지고 주문 안 될 수도 있어 우리 금방 12 сек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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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도망가서 굶어 죽겠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무튼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당해가지고 취소를 여기 롯데리아가 좀 별로야 그리고 저희 동네 롯데리아가 좀 별로인게 그 홈 세트가 있어요. 주문 배달로만 파는 세트가 있는데 거기에 1.25리터인가 1.5리터 콜라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쏙 빼고 배달하더라고. 원래 안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거기는 써있는데 안주더라고요. 이 동네 롯데리아가 좀 별로예요. 이 동네에 롯데리아가 좀 별로인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맥도날드 먹습니다. 킹도날드 뭐야? 도저히 저희 동네에서는 한정으로는 약간 운영을 대충 하는 느낌이랄까 여기는 근데 이게 롯데리아가 또 맛이 안 먹으면 또 가끔씩 생각나는 맛이거든. 가끔 이렇게 저도 병원 같은데 가면은 가끔 오랜만에 롯데리아나 먹어볼까 이런 생각 가끔 들은 버거킹 있는데도 특히 감자튀김은 개인적으로 롯데리아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함. 양념감자 양념감자 야 래퍼 망했는데? 맘스터치 맘스터치는 감자튀김이 약간 그거 아닌가? 양념 돼 있는 감자 아닌가? 뭐라 그러지? 케이준 감자튀김? 개인적으로 그 서브 디저트 의류는 맥도날드 버거킹보다는 롯데리아고요. 개인적인 수향으로는 버거는 버거킹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맥도날드 두 개 다 무난하게 나오는 거는 맘스터치는 좀 저는 KFC랑 비슷하게 봄 치킨 버거 먹고 싶을 때 롯데리아 빼고 좋아요? 롯데리아에 저처럼 당하셨나? 좀 요새는 좀 그 버거 브랜드들이 다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함 자기들만이 사이드 메뉴는 롯데리아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리아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드 메뉴는 롯데리아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 양념 감자 다른 데도 양념 감자 많이 따라서 파는데 롯데리아 같은 맛이 안 남 양념 감자 양념 감자 처음이 롯데리아였잖아 최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왜 섹히치 안 하면 근데? 못 한 거구나 막고 있었어 가자 야아 이번에 뭐 전주 비빔밥 버거 나왔다는데 보셨나?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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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치즈 맛 제일 좋아하고요 어니언 그 다음 그 다음 매운맛 매운맛은 잘 안 먹어 근데 감추먹으면 살 쭌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살 안 쭈는 잠깐 치우다가 잠깐 치우다가 신용 나오면 살이라고 근데 그런 말 있긴 함 햄버거는 완전식품이고 햄버거 먹을 때 살찌는 이유는 감자튀김이랑 콜라 때문이다 감튀 안 먹으면 살 안 쥐는 것도 맞긴 해요 햄버거만 먹으면 살 잘 안 쥔죠 대부분의 문제는 감튀이랑 콜라 병을 병이 장수만화가 아니지 대부분의 롯데리아 장수만화가 아니지 아 이 바지TC 일러비라 게아퍼 일러비라 대아포 김방부어타크 금방 부호타쿠 안돼 안돼 아직 살아있지 않나요? 금방 부호타쿠 질투 약간 드볼은 악역이 스토리 있는 악역이 나오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스토리 있는 악역이라 그냥 뭐라 그러지? 사연 있는 악역 얘도 사실은 착한 놈이었다 그나마 최근에 최근에 한 명 나온 것 같고 예전에는 다 그냥 절대 악이었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만화여가지고 다 패버려야 돼가지고 그 지랭인가 계획은 사연 있지 않아요? 천진반? 근데 베지터가 사연이 있어서 악역이 된 건 아니잖아 얘도 사실 나쁜 놈은 아니었다는 건 아니잖아 셀도 사실 나쁜 놈은 아니었다는 아니잖아 천진반 사연이 있나? 그냥 뭐 약간 입체적인 악역이 없는 거지 사연이 있어서 악역이 됐던 그런 악역이 없는 거지 오늘 부우 괜히 했네 아까 미션 아까 미션 부우 못 볼 것 같아서 열심히 부우했는데 괜히 했네 맞네 부우도 부우 못 가면 똑같아 부우는 부우가 되고 나서부터야 못 가면 똑같아 1렙이나 100렙이나 똑같이 얻어맞는 건 똑같아 나락감 나락감 빠르다 근데 벌써 한 명? 근데 2렙 부터는 좀 짬밥 영향이 있지 1렙 대 견제 안 받으면 2렙이 무섭지 비율이 1렙 대 견제 B 오지매 2렙 대 견제 1렙 대 견제 1렙 대 견제 2렙 대 견제 1렙 대 견제 잠깐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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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 소집해 소집 명령 비상 비상 드라곤볼 이건 어딨던가 이거 요거구나 한 마리 더 먹으면 이제 기지 방어전 해야돼 아까 분명히 내가 부우로 3명 먹었을 때는 그냥 기둥키 막 4개 꽂혀있고 그랬단 말이야 어 얻어먹는다 지금인가? 지금이니? 지금인가? 간다 간다 와이프 어딨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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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다다다다 아 찐이 떼요 도망가지마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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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다들 모여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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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아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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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너 이리야 으악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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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버려 입구 야 근데 잘 버틴다 이거 못잡을 수도 있겠는데 죽여 따단다단다 못나가 못나가 못나간다고 못나간다고 어우 나간다 못나가 탑어로 해팅 가나? 보내벌이나 이제 ritt 끝나 샤이마 깍! 스포포 미치는 1레비는 100레비는 똑같아 야 진짜 순간이동 있으니까 함경 속도가 그냥 미쳤다 ㅋㅋㅋㅋㅋ 부도 어이없겠다 이거는 그러게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됐지 지금 순간이동 있어가지고 합류 속도가 말이 안 돼 아 오늘 유튜브가 많이 나오네 너가 만렙이면 어떡할 건데 너가 스포포 미친 이상 다구리를 피해갈 순 없다 구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뭐야 천원원 감사합니다 슈퍼 아이돌 정연소 네 귀찮아 네 다행히 네 그렇다 네 네 네 ㄴㅂ 증류수염 자막이 없네 자막이 중국어네 까지 잠시. 정유쇠 뭐야? 찾아내서 웅증하게? 고요 한때 틱톡에서 엄청 유행했대요 저 노래가 저거 수능 금지곡임 중독성 오지게 남 고고높이네 사이바이맨이 생겨내중 비타민찌개요 사이바이맨 예에에에에 4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뭐 으 으 애인 volta 으 으 으 으 2 2 1 2 2 2 2 2 2 2 2 1 1 2 2 2 2 2 2 2 2 원래는 못날리는걸로 해봤어요 원작에선 기탄 날리는게 없다고 들었어 뭐야 이거 와 개 오래걸려 군덕지우는데 한마리만 더 민간인아 소리를 질러라 오바나 휘파람을 불어라 없나? 잠깐만 나 아사 엔딩 가는데 이러면 세마리 먹고 아사 엔딩 개오보라거든요 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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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없어? 망했어 아사 당한다 아하아 어 Austria提t 최고 매달려 최고 매달려 최고 매달려 이기 최고 엔딩 기도무 재배면이 있다 오히려 좋아 5초 빨리 나갔다 너네 어딨어 복수한다 누적한 재배면이 없다 이리와 너 다 썼어 순간이동? 아 순간이동 순간이동 미쳤고 타임무버로 죽이는게 제일 낫죠 그래야 최대한 시간 뺏어 먹을 수 있으니까 마더그레데이도 벅 도중요 도중요 아 도중요 마인드 스캔 재배면 줘 듬직한 제배맨 그리스입니다 너무 빨리 죽이면 손해해요 제배 제배? 나의 제배맨 본인 벽을 뚫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제수씨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어 그리고 이제 드래곤볼 적무하는 거 마다 그르네더 폭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제배 제배? 제배 제배? 카슈? 체스씨 카슈? 저기 적무한다 드래곤볼 선언하러 간다 딱 봐도 신났어 지금 드래곤볼 다 모았어 지금 신났어 그냥 어디서 선언하지 이러고 있어 하이? 하이? 다가오브라이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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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3레벨이네 야 3레벨 살린다 못살리기 막아 살렸네 3레벨은 죽어야만 해 3레벨 머스터디 3레벨 마인드 스킬 어? 갓 그 레이더마다 잡아야 되는 개수가 틀려요 셀은 적은 편이고 셀은 적은 편이고 내꺼는 맞는 편입니다 요구량이 다르다고 해야되나 아무튼 요구량이 달라요 퍽 깜짝 놀랬죠? 오도방구도 오자면 똥같은 기탄 3배 맴만 제배맨만 있었더라면 하이 모듈 보시는 곳 이거은 안되게 딱 무지다 못해 무지다 못해 조금 남았다 에지터 어서 에지터 어서 와야돼 와야돼 시간이 없어 배지터 온다 드라키들 온다 마덕 마덕 어 얄얄얄얄 progression 쟀 embk 진짜 불태용 하이 오듣 골 centuries 래퍼는 방금 경험치 다 채웠어요 때리면 차 래퍼는 오는가?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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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와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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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azor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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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a 병서씨 죽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리고 갓 흠 흠 타코야끼 한 점 겉도 없대 병수님 해치기 폭파 야 메르나 우시로다 아 안해네 이렇게 보일까 나 내포에서 진화했지 참 하아 담배 들어와 네가와 누나 우다누다 우다 우자루가 되고 싶은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오오다 오오다 오오로 확! 와라다아 으아아아 너무 개미만해서 안 보이는데? 아니 도계자가 잘 안 보... 도계자가 아닌데? 잘 보니까? 도계자 맞아? 잘 자 제대로 해봐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도계자 맞는 것 같아 보내주자 안 보여 가라 이번엔 뭘 떼요? 이번엔 뭘 떼요? 그걸 또 열심히 찾고 계셨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레디만 하고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저는 평화를 사랑하기에 평온하게 살고 싶다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정말 그만하고 싶다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 죽이고 싶지 않다 뭐야? 뭐야? 나 왜 레이더임? 뭐야? 너 빵장 레이더 싫어해? 잠깐만 다행퓨다 이어서 오겠으면 돼 일단 하고 빵장 레이더 빵장 레이더 싫어해? 빵장 레이더 싫어해? 프리저 라고? 그래도 경험치는 못 참지 혜자네 빵사그레이더 오시네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저 개국집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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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되려면 끝까지 잘 키우게 흡수 흡수 레벨 보면 그 학교 일로와 왜 소리 안 들래 살려달라고 말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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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말해 뭐야 변신? 갑자기? 잘못 눌렀나? 맞아요 찾아가서 죽이려고 살려달라고 말하면 아 변신을 빨리빨리 민간이 구하려고 변했나보다 재별면이라 사각한 녀석 아 아 이리 아 로 로 아 이불도 다닙니다 뒤가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겁먹진데? 나 이번엔 재배면 있다 친구야 무지성 공격 무지성 공격 재배면 가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재배재배? 아손대야르가나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어 재배재배? 어? 어? 난 못봤어 마인더스탠 재배면 맞았잖아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재배면 맞았잖아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재배면 맞았잖아 내가 맞았는데 뭘 할 수 있는데 도망가기 밖에 더해? 아무것도 못하면서 누구야 또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파밍을 해? 미쳐가지고 재배는 디버프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맞지만 해야돼요 아무것도 못하는게 기법소임 아무것도 못하는게 기법소임 재배? 재배면은 당했죠? 나라 냅봐 췄어 엣 정신 도망가기 하아 아 앗 삼렛 야? 으아 아 으아 으아 아아 출리전 패대 도망갈줄 알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아 쏘아낼 뿐이야 이렇게 따라가면 돼 내놔 내꺼야 내꺼라고 내놔 다 버리고 있어 이거 뭘 할 수 있는데 나한테서 이 드래곤볼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이거 뭘 할 수 있는데 내퍼요? 내퍼도 최대한 없어지니까 그리고 내퍼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마세요 가다가 갑자기 존역 쓴다니까 오! 막아세로 하면서 띵 띵 이 드래곤볼 4개를 잘 지켜야 되는데 말이죠 왕을 포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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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해 오 내퍼가 일을 하네 그래도 이제 내퍼 아프지 의외인데? 내파가 일을 하다니 일단 잠복해 있는 인원 중 도둑이야 튜볼 도둑이야 이렇게 이렇게 계속 소모시켜 다잉큐는 소모시켜야 돼 아프지 베지타가 새로운 레이더입니다만 그 이번에 투표하는 거 보면 투표로 정하려는 것 같아요 새로운 레이더는 딜빵 그 팀에서 거기서 뭐 순간이동만 계속 쓰고 있는데 이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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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이케 이케 아프지 아프지 으 으 아프지 으 아프지 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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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재로 오우 싫어잉 두벌 안줄거야 온다 다잉큐드레 온다 내가 왔다 오우 맞았어 오우 아 일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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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오자루가 얼마 안 남았다 혼돈 자루 자루 오자루 어 자아 자아 까나르나요 못잡아 눈싫어다 안돼 도둑이다 죽어 어쩌래 의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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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헷 내꺼야 이마 하얼 바로 하직헤헤헤 너네가 행동할 시간 늦지 않겠어 그리고 바로 또 지파 아아악 영예컨볼 아고? 아아악 쿵팡쿵팡 아파 죽겠지 응 내가 여기 보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다 부숴놨어 어떡할 건데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보고 있으면 내가 여기 보고 있으면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냐고 말해봐 뭘 할 수 있는데 말 안해? 그럼 내가 말하게 해줄게 어쩔 건데 그거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아아악 으아악 쿵깡쿵팡 아야 안 돼 내 네르곤볼 아 꼬리 떨궜하고 떨어 떼는 게 어딨어 꼬리에 드래곤볼 도와줬는 거야? 맞겠냐고 맞겠냐고 어? 맞겠냐고 오 어웨핳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떡할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오자루고 오자루가 나인데 뭘 할 수 있는데 아 왜 개넓은가 봐 즉쳐요? 즉쳐하면 그냥 밟아 그게 끝이야 화면 확대도 안해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래곤볼 갖고 온건 어디다 놨는데 맞았다 근데 못 때려 가져가서 어디다 썼는데 여깄다 여기 한번 해드릴게 여기 한번 해드릴게 밀고친 여깄지 너 아 아 응애콩골 없어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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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게 이제 저의 먹었어 이거 어 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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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배결 어! 한 밈 맞아줄께 자 이제 죽어야겠지 이제 죽어야겠지 갓 어? 친구 버려? 아 까비 쉬YY 크헤헤헤헿 아하하 으아아 그 누구도 불자루를 맞추기 몸탸 자네들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 구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판은 드래곤볼 잘 지켜서 이겼다 천원원 감사합니다 이게 원곡이라고 했었나? 잠깐 물 좀 가져오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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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네 마음 안쪽을 불구해 내 자신의 꿈을 체크한 느낌의 모습 그리스도의 면의 웃음을 지켜내야 그리스도의 첫날 그리스도의 첫날에도의 첫날을 지켜내야 그리스도의 첫날의 첫날을 지켜내야 그리스도의 첫날을 지켜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 아마 계속 생각 갑자기 생각날걸? 저거? 스파게티 미쳤다 희한하게 타쿠야끼 파는덴데 스파게티도 같이 팔더라 세트로 세트 메뉴로 팔아요 근데 그 뱀인 주문할 때 상호명 있잖아요 가게 점포명 말고 상호명은 또 피자집인데 피자집에서 타쿠야끼를 사는데? 잠깐 덮어두고 그 가게 그건 피자집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 뱀인 잘해보면 상호명이 따로 있어요 가끔 같은 가게에서 상호명만 바꿔가지고 뱀인의 이름만 다르게 해갖고 파는 데 있거든요 그걸 끌었던데 아이러브 피자 앤 치킨인가? 이름이 들어 이거 특이하죠 근데 나쁘지 않아 좋아 스파게티랑 타쿠야끼 좋아 나쁘지 않아 먹어보니까 괜찮아 살짝 스파게티가 맵네 근데 나는 이거 토마토 스파게티라길래 별 기대 안했는데 치즈까지 얹어주네요 위에 너무 좋아 당연히 치즈는 빼고 줄 줄 알았는데 저 스파게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고요? 맛있고 먹기 좋아 아 아 아 아 한입에 싹 이렇게 먹기 좋고 특히 치즈 들어간 스파게티는 최고 어 어? 어? 뭐야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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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스파게티는 다 좋아해요 근데 그중에 최고로 꼽는 거는 치즈 위에 치즈 위에 치즈 뿌린거 스파게티 위에 치즈 뿌려져야 된다 토마토 스파게티? 그런거? 아 재벨멤만은 피했어야 되는데 네 치즈 좋아요 이름이 뭐냐고? 치즈 스파게티지 까르보나라는 그거예요 크림소스 스파게티고 아 레벨멤만은 피해지고 어 지지 아 어라 아 오 오 오 오 탑 오 오 오 오 오 러시아 근데 스파게티 잘하는 집 가면은 뭘 먹어도 맛있어 알리오리오도 괜찮고요 고기 들어간 것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저 옛날에 방금 왜 드래곤볼이라고 뜸? 방금 나만 봄? 드래곤볼 이렇게 떴는데 뭐지? 저는 스파게티 종류 안 가리고 다 좋아합니다 여기 캠핑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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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꼬모 도로가 토마토인가? 그냥 저 기본 피자집에서 흔히 파는 거 있잖아요 그냥 치즈 스파게티 그거 좋아 맛있어 그 스파게티 중에 백종원씨 브랜드 있거든 근데 거기가 가격도 개착하고 괜찮아 미트볼 들어간 거 그것도 괜찮아 그냥 저 스파게티 종류는 다 좋아해 딱 내 취향 MC 아 ...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음 파밍도 할 게 없어 다 돼가지고 바질이 뭐지 해산물 들어간 거 아닌가 막 우삼겹 스파게티 그런 것도 먹어보 괜찮네 저 보건소에서 일할 때 거기 자주 갔어 스파게티 먹으러 허브 허브랑 식초 말만 들어서는 별론데 이게 또 음식이란 게 뭐야 삼도료 먹어보기 전까지 또 모르는 거거든 샐러드 마시면 별로 다행인 게 베지터까지는 안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시간 끌어도 오자루로 안 간다는 게 벨터 된다 도전공벌 못 먹었나? 못 먹었나 보다 베지터 하나 갖고 있는 거 같아 벨터 벨터 야 지라우 와부리 자세! 개무섭뽀? 그룹을 내놔! 안돼~~ 무섭게 당했다. 빅방구 오타쿠! 아 내 뉴 층을 내려갔어. 럿 이제부터 시간 싸움인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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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못했다 아 내가 드롱볼 레이더만 있었어 베지터가 갖고 있는거 맞겠지? 드래그 갖고 있네 베지터가 갖고 있네 못... 못 훔쳤어 이거 잘못하면 스톰은 잘 골랐는데 변신이 없거든 막아줄 사람이 3레벨 한 명 있다 저 두 벌을 어떻게 뺏어오지? 보급이라도 있다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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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어서 신용을! 많이 갔다. 8렙도 없는데? 8렙도 없는데? 고맙습니다. 빨리 어서오. 아 죽으면 안되는데 이러면은 차량이 나와도 어르신도.. 부타깐다 4레벨 그냥 붙여주라고 없애가 저는 아 안돼 칼 있어 나 있긴 해 아 근데 너무 빨라 버텨야돼 아 너무 빨라 간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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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어 아하하 우븐이 우븐이 안 움직여 우븐이 움직이잖아 내 칼을 주고 갈게 나와서 내 칼 이어받은 칼의 마음으로 이어받은 마음은 할 수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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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피했다 안돼 다 됐는데 아깝다 시시하게 잘 박았는데 애들이 아깝다 아까워 오짜루도 긴장했었어 일찬데 오늘이 그럴까 오늘 리뷰하기로 했으니까 한 30분 정도까지 하고 리뷰해야겠다 2대 맞췄음 참은 듯 야재로베가 야무치급이야? 야재로베가 야무치급이야? 야재로베가 야무치급이야 오늘 할 일 스파게티 맛있게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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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970이 나대? 근데 무공술도 못쓰는데 970이면 진짜 높은거 아님? 전화 도전 1타 2타 1타 2타 1타 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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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뭐죠? 내수형 아닌가요? 괜찮아? 하지만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누가 했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뭐 먹으면 사니까 덥네. 먹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열렬하게 타오르는 칼로리. 사카야상이다. 오빠 이상? 오빠이상 내가 오빠라는 단어를 일본으로 오파이라고 했을 때 단어 뜨지 않고 충격했다고 했잖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본인들도 우리가 오빠 오빠 할 때 뭔가 이상한 기분 들지 않을까? 뭐? 뭐래도? 오빠? 왜? 저 사람 왜? 남자한테 오빠라고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쏟아져 안갔다 마인드 스캔 깜짝이야 덴데를 살려야 돼 마인드 스캔 우리는 이걸 마음의 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거 사거리 길다 어디까지 날아가? 두부 레이더 없는데 아직 필요해 마인드 스캔 마인드 스캔 마인드 스캔 마인드 스캔 일단 저런 없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마인드 스캔 또 사람 민간인 마인드 스캔이 참 좋거든요 레이더 없을 때는 또 있다 민간인 레이더 없을 때 아직도 저러고 있어 아직도 적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부사장 너가 줘 그러다 진짜 망해 부사장 아까부터 어쩌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부사장 그러다 게임 끝나 부사장 그래도 3레벨은 보내줄게 포기했나? 포기했어 어디가 부사장 잠깐만 부사가 미친 것 같은데? 아니지 동일한 가만히 하늘에 서 있는데요 가만히 하늘에 서 있는데요 동일한 상관 저렴한 네 저 살이 오, 오, 오 오, 오, 오 도끼 도끼 흥분할 줄이야 끝냈어 드리겠습니다 무다 무다 어디 갔어 무덤 무덤 단단하긴 하다 거의 안 잔다 런 저 주는 겁니까? 뭐야 다 모였네 뭘 때 다 모았어 뭐야 소사장 미쳤꼬? 소사장 미쳤꼬? 간다 왜 있는자꼬아 하아아아아아아아 로망 한번 갈까 로망? 아 내가 안줘서 모두에게 힘을 한 번 가볼까? 나는 자판기 한번 늘려야 돼 어 여기 누가 났다 개꿀 이걸 이거요? 큰 줄 알 것 같애 F대형 B 많이 까놔서 A 에어리 하나 남았고 다 같이 가서 펴면 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herum brag 나 브리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간다 무라가 죽을 준비하라고 간다 우리도 복수의 시간이다 갓슈 어 내가 왁타 3레벨도 못 갔네 아니 저거 오빠이 블레이드상 건물에서 너무 많이 놀았어 어구로 끌려가지고 구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원원 감사합니다 오 오 다리 다리 높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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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타임 마신을 개발합니다. 한판 한판이 새로워. 기성기가 찾았구나. 세진에 도착해. 한화의 김성근. 한화의 김성근. 에어컨 제가 다음 인사를 감ар했던 접근 후에 한판 대론chiedenolog이요. 적은 적응이 많구나. 다 ambulance history. 안녕하십니까 왜 안도망간거야 잠순과 혹시? 너무 허무하게 당한거 같지 않아요? 나니? 난리 났다 난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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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드벌이 왜 하나밖에 없지? 이거 살리는 거 맞나? 이제 잠수일 거 같냐? 나는 느낌은? 이브 이오스요? HGC 부활하면? 3부 이오스요? 3부 이오스요? 3부 이오스요? 3부 이오스요? 3부 이오스요? 3부 이오스요? 안 돼! 타이밍 봐 3부 이오스요? 3부 이오스요? 4부 이오스요? 4부 이오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리러 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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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돈도 없지 으 이러면 여기를 빨리 돌려주면 돼 아 너 도와주지 저분은 못살듯? 두 볼 남았다 내가 구하러 가고 싶은데 순간이동이 없어 사이단로 연락을 찾아낸다 시즌 2 시작하고 1800명인가 냈었는데 다 어디갔냐고 사람들 멘이 매타 8%만 오 저격 매타 오 잘 깎는데 오 뭐야 어서 설치를 변해 이건 안갈게요 전장 시작했다 괜히 맞아가지고 진화시켜 줄까봐 에너지파 맞아요 평타가 에너지파 내가 붙어오자 타이밍 마신 기도바래 아 또 스코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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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빠졌다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디크방어 박으으으으으읏 으으읏 먹고 남았나? 자판기 남았나? 없을 것 같긴 한데 10% 기다렸다가 다시 가 오 그 전에 죽겠다 오 여기서 생존집파를? 그래 봐야 탈출은 안될텐데 그렇지 미크방 오타쿠 미크방 오타쿠 그렇지 내 손에 죽고 싶은 거로군 미크방 오타쿠 당당하게 막판 메인 획득 기공포 기공포 획득 신기공포 날 때까지 존버하기로 했다 구원이 접수되었습니다 1,000원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바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